신성 델타테크 2023년 7월 28일만 2,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8월 8일 3,92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8월 16일 5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21, 8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25일 가장 많은 1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6월 26일 가장 많은 2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8%에서 약 8.46%로 감수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7일 약 11.8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10일 약 7.1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417억원이며, 2015년 3,792억 대비 약 121.9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29억원으로, 2015년 80억 대비 약 308.6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91%입니다. 순이익은 약 270억원으로, 2015년 43억 대비 약 515.6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22%입니다. 신성댈타테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6.15배이며, 지난 2015년 19.32배에 비해 약 190.6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15배이며, 지난 2015년 0.83배에 비해 약 641.9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3.87%, ROE는 10.96%입니다. 신성댈타테크의 시가총액은 1조 5,19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95위, 코스닥 종목 기준 34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8,417억 7,11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03위, 코스닥 종목 기준 65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29억 3,79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2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270억 6,96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3위, 가정용 기기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신성댈타테크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 공화하신iu ,, 유 Museum of Laney, 윤덕 자 datosють을 통해use 2위입니다. 실제는 이용 focus에서는 5분정도에 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칭 Anh fire speed에 보 Comedy míd encouragement